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이번에 NC에서 트레이드로 오게 된 최혜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놀랬는데 뽑아주신 만큼 책임을 받고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라는 건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 놀랐던 것 같아요 트레이드되고 오늘 함께 해서 인사드리고 초두를 했습니다 선후배가 재밌게 잘 한 것 같고 코치님들도 잘 챙겨주시고 코치님은 이제 모창민 코치님이랑 이호준 코치님 계셨고 제가 NC에서 때 선배님들이랑 후배들 다 처음 봐가지고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게 일단 다 친해지면 지금은 누군 누군가 없이 다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발이 빠르고요 일단 컨택 능력이나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선창 뛸 때는 11초 정도 뛰었어요 11초요? 네 근데 아무래도 주력이다 보니까 주력이 장점이다 보니까 남들이 플레이하기 어려운 걸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제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따로 없고요 일단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좋은 분위기에 패키지지 않고 잘 어울려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 드리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 트윗이라는 팀이 와가지고 일단 제가 해야 될 게 뭔지 잘 생각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좀 더 보완하면은 일단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기억받는데 기억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팀에서 넘어 하는데 열심히 잘하는 모습 보여 드릴 테니까 이쁘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